민선 1기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의 체육회장 후보 예상자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체육회 상임 부회장과 부회장, 전 시의장과 시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구미시 체육회장 후보 예상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최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한 달에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미시 체육회는 오는 30일 치러지는 체육회장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체육회장 선거인단은 27개 읍면동의 당연직 대의원과 연맹장, 또 각 종목별 45개 가맹단체에서 추첨한 대의원 180명을 합쳐 총 250명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구미시 체육회장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은 정치인 출신 2명과 체육회 임원 출신 3명 등 5파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 먼저 5선 시의원이자 구미시의회 의장을 지낸 허복전 의장이 강한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허전 의장은 5선의 의정활동과 4년간 구미시 배구협회장을 역임한 경험을 내세우며 앞서가는 체육회 행정과 체육 예산 확보 등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기능법 개정에 따라 민선 1기 체육회장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체육회에서 시민화업을 이루어야 하는 목적이 있는데 오랜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잘 접목시켜서 혼신의 힘을 다해 체육회에 봉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미시의회 제7대 시의원을 지낸 김복자 전 의원도 최근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구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시절 체육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하며 구미시 체육회 실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미시 체육회가 그동안 수많은 정치공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제자리 걸음을 함으로써 구미시민들이나 체육관련 분들이 개혁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진정으로 체육발전을 위해서 정의롭고 공정하고 주명성 있게 제대로 한번 이렇게 세워보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체육회 임원 중에서는 김수조 전 구미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이 가장 먼저 출마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 전 부회장은 경상북도 체육회 임원을 거쳐 구미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을 지내며 지역 체육발전에 30년 가까이 힘써온 경험과 경륜을 내세워 체육회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을 지낸 조병윤 전 부회장도 강력한 출마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조 전 부회장은 경상북도 체육회 이사와 구미시 체육회 부회장을 지내며 오랜 기간 동안 구미시 체육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미시 체육회 중심 도시로 발전되도록 하겠으며 체육을 통한 모든 구미 시민이 건강한 생활, 사업을 넣을 수 있는 스포츠 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에서 개최되는 101회 전국체전, 기술문화체전이 모든 시민과 체육인이 하나가 되어 축제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윤상훈 현 구미시 체육회 부회장도 출마 의사를 비췄습니다. 윤 부회장은 경상북도 배구협회장을 지냈고 현재 체육회 부회장직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인 만큼 윤 부회장은 구미시 체육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가운데 구미시 체육회장 후보자 등록은 오는 19일에서 20일까지이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진행됩니다. 또 30일 선거가 치러진 후 당선자는 내년 1월 12일 취임하게 됩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촬영기자1호